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2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을 정격 보류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의 하원,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의 초청, 그리고 캐나다 의회의 초청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국회의장실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이 있지만 국가기관대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전격으로 일을 취소하고 보류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박병석 의장이 검수완박을 본인이 주도해서 이걸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물밑에서 박병석 의장의 출국을 강력하게 막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박병석이 못 가면 김상희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몫이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인계받아서 처리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국회의장이 남아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압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김상희가 안 된다. 국회의장이 있어서 정식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장 측은 20일 오전에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의장이 계획했던 미국, 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 이렇게 밝혔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의회 초청으로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트까지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박병석 의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한다 라면서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안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파하는 것을 목표로 검수완박법안을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순방을 가게 되는 박병석 의장의 국본회의 사회권과 그리고 법안상정권 등을 민주당 출신인 김상희 국회의장에게 넘기도록 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하면서 사회권은 박 의장이 그대로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박병석 의장이 당초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출국하지 않겠다, 국내에 있지 않겠다, 해외에 출장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렇게 번복한 것은 이 사안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아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원에서조차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도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것만 보아도 이게 나중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위헌이 된다고 하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팎에 많은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국회의장이 빠지고 국회의 부의장이 나서서 이 법안의 사회를 본다는 것 자체도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이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그래서 밀어붙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필리페스트를 포함해서 안팎에서는 많은 반대가 예견되고 있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걸 밀어붙인다면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스트트랙, 공수처, 또 선거법 통과를 할 때 국회 안에 국민들이 찾아가서 그야말로 국회를 점령하다시피 국회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된다고 우려를 했는지 어쨌든 이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박병석이 안 간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법안을 놓고 그야말로 누더기가 된 것 같은 지금 이 법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많고 검사들은 어제 밤늦게까지 자정을 넘겨서까지 편검사 대표 회의를 했습니다. 207명의 검사가 모여서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의 모임이 있고 또 이틀 뒤에는 지금 대검에서 주최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법단체, 학계 등의 세미나가 있는 등 본 국민들이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박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를 포함해서 심지어 참여연대 그리고 민병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조웅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이 법안의 문제점, 위헌 요소를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커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박병석이 남아서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이렇게 묘수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묘수를 짜더라도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법 그건 바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주고 국민들의 대리인을 통해서 정치를 대신해달라는 건데 그런데 국민들의 의지에 반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기적권 또 자기들의 불법 범죄 행위를 숨기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병석까지 남아서 국회의 검수완박법을 지금 처리가 임박해지니까 지금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 것으로 보여서 자 국민들의 거센 저항도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과의 충돌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